이런날 밥먹고 나오면 안잡히지 여기가자 가자 여기가자 가자 여기가자 가자 내일 손님 한 명 내일 손님 한 명 일이 잘 잡히는데 손님 한 명 잠깐만 잠깐만 좀 랜딩하고 있어봐요 하고 있어봐요 오 외바늘 동진씨가 심심하다는 거를 이제 아이씨 이거 끊어 으악 아니아니아니아니 없나 우와 엄청나신다 이거 육지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잘하시면 이거 붕어 좀 잡아보신 것 같습니다 육지에서 제가 이거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자!쿨마라 다쳤다 쿨마라 다쳤다 쿨마라 다쳤다 쿨마라 다쳤다 한 번 더